예. 에스코트 투 에스코트. 이건 너무 충격적입니다. 내가 너 내가 너 데리고 막 내가 너 데리고 막 막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할 때 나오는 말이죠. 내가 너 데리고 막 이렇게 다녀 뭐 이런 뒷말을 생략하고 싶을 때 막 여기로 그냥 끝을 맺는 그런 말입니다. 이거 이거 충격적입니다. 내가 너 내가 너 데리고 막 이 정도면은 이거 역사를 좀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캐나다 이거 밍맥 이 사람들 교류를 한국하고 교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밍맥 인데요 밍맥 이거 지금 노바스코트야 이 바다 건너가지고 그 배링에 얼었을 때 걸어서 밍맥 이라는 게 이게 지금 밍 이라는 게 이게 그 밀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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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썰매 짐을 바리바리 싣고 밀어서 막 이렇게 왔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. 밀어서 막 미끄러져 막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끄러져 급하게 이 베링해 얼음을 뚫고 급하게 막 추운데 막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기 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. 고생해서 우리가 왔다. 여기 이 땅 우리 거다. 뭐 이런 이런 의미에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지었지 않았나. 미끄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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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다 같이 넘어왔다. 미끄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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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이arden 야 아멘